수도권에서는 열흘 넘게 200명이 넘는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8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층의 취업이 2분기 이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하실 수 있는 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이 취업의 문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죠? 네,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청년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악영향이 크겠네요? 우선 코로나19로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아예 구직을 단념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이걸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고용부에서 두 가지 청년단에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 사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신과 함께 취업 프로젝트 청년과 함께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하실 수 있는 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대신 문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의 이호준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관님이 취업의 문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죠? 네,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요즘 힘들어졌는지 혹시 코로나19가 얼마나 또 청년 취업에 악영향을 줬는지 그거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청년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은 기존 근로자를 감원하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경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청년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것이죠. 청년들의 일할 기회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 취업이 어렵다. 이게 수치상으로도 좀 나와 있습니까?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이 42.7%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5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자 수도 한 380만 명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청년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악영향이 좀 크겠네요? 우선 코로나19로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경력 단절이 생겨서 앞으로 취업하는 데도 좀 악영향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이후에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경력 단절 기간 때문에 다른 근로자 대비 임금을 낮게 받는다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청년이 아예 구직을 좀 단념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청년들도 노력 많이 하니까 고용노동부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또 어떻게 지원들을 해주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 고용부에서 이번에 3차 추경 사업으로 두 가지 청년단에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 사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좀 IT 분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업도 좀 향후에 언택트 사회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요.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 월 최대 18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청년을 3개월 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어떤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좀 해드리는 거죠. 다만 이제 디지털 일자의 사업은 청년을 IT 관련 직무에 채용했을 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신과 함께 해서 청년분들을 채용을 해요. 15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분들 취업을 하면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IT 관련 직무에 채용을 한다 그러면 저희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업 자체가 IT 기업이어야 돼요? 아니면 기업은 상관없이 직종이 IT이면 됩니까? 기업이 IT 기업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청년한테 시키는 직무가 IT 관련 직무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냥 호들한 일을 시키는데 IT라고 신고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저희가 매월 지원금 주기 전에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기업이 어떤 청년의 근무 현황을 기록을 하고 또 청년도 자필로 서명해서 그렇게 수행 업무를 좀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반 단순행정 업무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다가 다시 뺏기도 하고? 그럼요. 그런 건 어차피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 많은 경우 사실 일자리 경험 자체가 없어서 맨 모든 기업들이 다 경력집만 뽑고 경력을 쌓으려면 일단 어딘가 취업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청년한테 좀 더 폭넓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인데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해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 월 8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대보험 가입이나 최저인금 이상 지급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만족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2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는 다르게 직무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다 풍부한 일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서도 청년한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멘토를 지정하고 업무 지시나 지도 교육 등을 하는 등 청년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 꼭 IT가 아니더라도 이건 그냥 무조건 일만 시키면 80만 원 주는 거예요? 저희 지침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요건이 뭐예요? 최근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을 해고한 기업이 없는 기업이어야 하고요. 해고했다 다시 뽑으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기관도 제외가 되고요.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이나 산업재해 발생 기업이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기업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개인이 신청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업들이 이제 신청해야 될 텐데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우선은 기업에서 저희 청년 디지털 일자의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참여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주소가 저희 워크.go.kr의 유스잡으로 돼 있습니다. 워크.go.kr? 네. 월요알K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 저희 사업명을 검색하시면 바로 갈 수 있게 저희가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채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저희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주셔서 사업주분들께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뽑기 전에 신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뽑아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면접본 상태에서는 가능합니까? 근로계약서 쓰기 전, 이때는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맺는 시점이 저희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이후 시점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저희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올해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좀 비슷하게 해본 적이 좀 있으세요? 전에 비슷하게 2016년까지 했던 청년 인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있었다가 이번에 코로나 계기로 청년들한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려고 다듬어서 다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쭤보냐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찾는 데 도움이 얼마나 좀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저희 사업이 이제 7월 30일부터 기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참여 신청이 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청년 채용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사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있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젊은 분들께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호준 사무관님이 하나 좀 꼭 잊지 말아주셔야 되는 거는 잘못된 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진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필요한데 좀 많이 부담이 돼서 못 채용했던 분들 이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의 이호준 사무관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신과 함께해서 처음 기획해본 청년과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를 한번 좀 늘려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업주분들께서는 혹은 일자리 찾는 분들께서는 이 사업 잘 유념해서 보셨다가 내가 정말 일자리가 좀 필요했다 혹은 뭐 내가 청년들이 좀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을 시키시면 기업의 부담도 좀 줄어들고 운영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